아 제발 제발 아 안돼 아 존나 짜증나 아 그냥 이거 오늘 6시까지 할까? 그 다음에 아케이드 프레스티지 케이틀링 사과할까? 그거 없으면 하기 싫은데? 이게 진짜 혁곡충들이 분노가 많은게 화가 많은게 뭐냐면 오차하다가 혁곡하러 간다 그러면 욕하는 살 하나도 없거든? 혁곡하다가 롤치 한다고 그러잖아? 욕 존나 해 그냥 이 혁곡을 하면은 화가 많아진다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 질병 맞아 그거 아 머리 얘기 그만하고 그냥 그냥 웃어요 머리 왜 이렇게 웃긴 하지 말고 그냥 키웅만 쳐 나도 알아 씨발 3만원 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우 아 브람 내가 집을라 그랬는데 아 씨발 아 메이지 마려운데 또? 야생 존나 야생? 아 야생 그거지 트롤이지 트롤 근데 어차피 야생이 아니 아리 안들어갈거 아니야? 아리 들어가나? 오오우 요즘 P방 가면 인싸들은 삼삼오오오 모여서 단체로 일치에 갈기는데 찐따 협곡충들은 흡연실 가까운 자리에서 솔랭 돌리더라 저걸 리얼이다 나도 흡연실에 가까운 데 왔는데 PC방 가면은 근데 그 뒤로 앉아야돼 그 문쪽에 앉으면 담배렴색 나갖고 냄새 안나는데 가까운 쪽 어 여놈까지 완전 메이지 가라고 해주네 아이템을 형상 변환자는 저번에 해보니까 별로 안좋던데 머리 언급 벤입니다 이제부터 절 화나게 하지마세요 이거 쇼진인가님들? 아 BF랑 그거였나? 야 뭐야 이 새끼 어? 조합 존나 구리네 아 수나 고맙습니다 오케이 어이 어이 삼성 빠르게 째겠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잘 이거 너무 잘 붙는데 이거? 이거 메이지 야생각인데요 야생메이지 아 아이 김승훈 1개월 구독 아니 뭐야 아이 아니 선물해 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이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랜덤으로 가는거에요? 받으신분들 롤머스터 장지원 QS 로라이언 찰로 막 근데 자고있는데 자기 받은지도 모르는거 아니야? 자 확인하세요 받으신분들 아이 김승훈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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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 너무 잘 뜨는데 야 이건 1등 각이다 이거 1등하고 바로 솔렁할게요 그러면 나는 근데 오토체스 할때부터 어셋 신 하는 사람들 싫어했어 진짜 비호감이야 그렇게까지 게임 이기고 싶나 그래서 그냥 하스스톤가서 돌량이나 쳐야지 이 악물고야 너 게임을 즐길 줄은 몰라 어?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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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풀리냐 아..씨..발 룰루루야 진짜 룰루 아 씨발 진짜 다 뺏겼어 아.. 천원 고맙습니다 오오 3메이지 곡궁 누구주지 이거? 곡궁으로 지금 합칠만한게 있나 내가? 니달렌트 고연포 이거 음전자 망토랑 합치면 뭐지? 아 쓰레기네 침묵은 별로 안좋나 이름들? 침묵도 좋아보이는데 어우 쉣 좋아요 니달리..졋달리 뺄까? 워이 두개가 낫지않나 이러면? 난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니달리 암만 봐도 워이기 좋은데? 야야 지완아 이번 스파이더맨 볼거임? 예 볼라고 난 너무 재밌게 봤다 재밌어요 그거? 엔드게임까지 다 봐가지고 볼라고 나는 근데 좀 기대하고 나는 스파이더맨 좋아해서 근데 스파이더맨이 사실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찐따지만 도지에서는 영웅 히어로 뭔지 알지? 힘순찐 찐따들이 스파이더맨 좋아한다고 그래서 스파이더맨 좋아한다고 와 이거 돌멩이한테도 쥐는구나 레전드다 어? 이러면 사야생에다가 사는 메이지는 아직 필요없어 야생이 더 나을거 같애 내가 봐도 산메이지는 아직 필요없고 사야생으로 갑시다 아 워이 궁 진짜 존나 못쓴다 근데 어 진다고? 그렇지 지면 안되지 뭐지? 아 이거 메이지도 챙겨야되는데 칸이 너무 많다 칸단에 항상 포기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워이 궁을 너무 못쓴다 막타 치는 데 있어 워이 궁을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레벨을 한번 하야되는데 뭐 넣지? 오르가나? 무르가나가 나야라나? 오케이 이대로 갑시다 30원 유지하면서 아 룰루 1성이라 무르가나가 낫지않나? 왜 아리는 안나오지? 아리 누가 쓰나? 좋아요 좋아요 와 저사람 어떻게 피가 벌써 저러지? 아 뭐 딱히 챙길건 없네 워이기나 챙길까? 아 워이 삼성 좋구요 아 워이 그냥 삼성 띄우려고 칸 너무 부족해서 오우 쉣 솔 좋아요 솔에 바로 연운 박아버리기 어 잠깐만 야생 깨졌다 ㅈ됐다 그래도 이겨주나?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이겨주네 이거 4 야생에 6 메이지가 돼요 근데 이거? 9레벨 돼야되지 않냐 이러면? 5레벨 나를 왜 포기해야 된다고? 그럼 뭐 넣어야돼? 나를 포기하고 뭐 넣어야돼? 일단 사회생 맞추고 오우 아 은흥정에 키우초투가 에바잖아 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벨업 좀 누르자 이제 레벨업 좀 누르자 이제 이거 그러면 4 야생에 6매를 갈려면은 아린은 껴서 가야되고 오우 6맨 못가요? 씨발 3맨만 해야돼 그냥? 아 3형변 오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아 근데 R이 1성이 존나 쓰레기인데 나머지는 이거 뭐 누구주지? 시바나 그러네 시바나 살걸 그랬다 아 형변은 못봤어요 제가 아 소나 고맙습니다 룰루 넣을까? 베이가? 베이가 2성이니까 일단 베이가 씁시다 나왔다 두 갠데? 아 이거 템을 어떻게 분배하지? 아 근데 얘는 1성이라 변신을 너무 못한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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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펄페이 깨지네? 아 지불만한게 진짜 없다 아 어떤 미친놈이야 핑을 아 애니백 집어갔어 와 다 뭐냐 다 털렸는데? 다 털렸는데? 아 어어? 그래 여기까지 아 카사스 만화를 너무 못치운다 연운 하나 주면 딱인데 이거 카사스가 1성이라 하는 게 없구나 일단은 카사진데 얼까 그러면 그냥 이 두 개 넌 뭐지?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음 그냥 팔레트 가야겠다 이거 10 하나 3성? 일단 카사진데 팔고 아니 이거 리롤을 돌려서 10 하나 집을 걸 얘네 두 개 좀 이성 좀 만들고 싶은데 안 나오네 어 어따 쏘냐? 어 연운이다 카사스 주면 되겠다 이거 근데 카사스 무시하시네 카사스 좋아요 봐봐 보여줄게 내가 카사스 2성 띄울 거야 8렙 찍고 가만있어봐 와 트리아사 템 뭐냐 쟤? 자 카사스 궁 갑니다 호우 예 좋아요 얘네는 왜 헛고개서도 싸우냐 근데? 아니 이런 평화로운 헛고개 이 새끼 헛고충이네 어? 롤토체스 그 헛고충돌아가 벌레라 그러네? 존나에꼈다 어? 헛고그로 꺼지지 그냥 괜히 롤토체스 와가지고 뭘 더럽히네 아 돈 좀 쓰자 그냥 네 이어서 20원이자 받을게요 왜 이렇게 악하냐 얘는 아 깔끔하구만 한 명 보냈고 아 쏘울이 왜 이렇게 안뜨지? 아 쏘울이 왜 이렇게 안뜨지? 그렇지 가버렷 응 저새끼 죽어서 채팅 못쳐 이거는 카사스 2성 확정이네요 저새끼가 카사스를 지불 리는 없고 끝내자 이제 돈 다 써줘 끝났다 알았어 초라하고만 오화니 말 мяс카사스 아 젤 또 Davide좀 셀긴 많네 머리 겨고 나와도 져 세념해 말단댄술 하고 있어 아 그럴까? 핀 따라 사놓을까? 흐우우우우우우우 끝난거라 뭐래도 캐리 좋아요 깔끔하게 1등 하고 쏠랭 갑시다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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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케리